안녕하세요. 미카우신리상자입니다. 1928년 서태후릉 도굴 사건은 중국 역사에서 매우 유명한 사건입니다. 당시에 난립해 있던 군벌 중 하나가 폭약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축조된 능입구를 뚫고 들어가 시신을 훼손하고 부장품을 털었습니다. 약탈은 7일간 이어졌는데 부장품의 양은 엄청났고 그 가치는 천문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도굴에 참여했던 자들이 죽고 없는 지금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태후가 입안에 물고 있었다고 하는 야명주라는 보석에 대한 것입니다. 걸릉제 때부터 내려온 이 야명주는 사후에도 몸을 썩지 않게 한다는 전설이 있어 미신을 믿는 서태후가 생전에 그것을 신주 딴지 모시듯 남모르는 곳에 간직해두고 자신의 사후에 사용하게 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 다른 면에서 의문을 낳았습니다. 서태후를 관해 안치할 때 참여한 환관 이연영과 그의 조카가 남긴 기록에는 다른 보석들과 달리 그것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야명주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무위키의 정보가 100%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나무위키에도 이런 기술이 있습니다. 야명주는 고전소설이나 무협소설에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상상의 산물로 여겨지나 놀랍게도 실존하는 것이며 중국 황실에서도 귀하게 여겨진 보물이었다. 실제 가까운 시대에는 중화민국 초의 군벌이었던 순갱인이 막대한 부장품을 노리고 서태후가 매장된 정동능을 도굴했을 때 서태후의 입에 있던 야명주를 꺼내기 위해 시체에 칼질을 하기도 했다. 일면에서 능을 약탈한 방법이 쇼킹했던 이 사건의 전무는 이렇습니다. 서태후의 무덤을 도굴하니는 도굴장군으로 악명높은 순대닝이라는 군벌이었습니다. 그는 부루한 환경에서 자라 마약파리, 도박, 약탈 등 온갖 나쁜 짓을 하면서 잡다한 부류의 인간들을 끌어모아 부하로 거느리고 다니다 국민혁명군 소속이 되었는데 군비 부족으로 먹는 것마저 해결이 되지 않자 탈령과 반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결국 황실무덤 하나만 털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믿은 그는 베이징 자금성에서 120킬로 떨어진 허베이성 동능을 도굴할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부대를 이끌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동능에는 순치제, 강의제, 걸룡제, 한풍제, 동치제 5명의 황제와 서태후를 비롯한 황우들과 후공들의 능이 있었습니다. 원래 동능은 정부에서 경비병을 파견하여 매우 엄격하게 관리했지만 정부가 바뀌는 혼란의 시기라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서태후룡의 경우 관에 엄청난 보석이 보장되어 있다는 소문이 그의 귀를 솔깃하게 만들었습니다. 순대닝은 군사훈련을 한다는 명분으로 동능 주변의 7일 밤 낮 다른 군인들이나 주변 사람들을 얼신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공병대가 도굴 작업을 위해 이틀 밤낮으로 서태후룡을 탐색했지만 지하공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청나라에는 오래전부터 이상한 소문이 있었는데 항능의 마지막 부분을 축조한 이들이 마지막에 쥐도새도 모르게 갇혀 죽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능의 입구와 구조가 그들을 통해 알려질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서태후룡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대비해 마지막 축조를 하고 몰래 만들어둔 통로로 빠져나간 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한풍제의 능직이 하나가 능의 구조를 알고 있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순대닝은 동능을 지키고 있던 두 능직이 노인을 위협하여 입구를 알고 있는 사람을 알아냈고 그를 수소문하여 데려오게 한 다음 온갖 위협과 회유로 지하공 입구를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막고 있는 금강장이라는 석격은 도끼나 괭이 같은 것으로는 도저히 뚫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폭약을 매설해 금강장을 폭파시켰습니다. 하지만 금강장이 뚫렸음에도 대비석격이 연달아 나타났고 수십 명의 병사들이 온갖 도구를 사용하여 때려부수기를 반복한 끝에 장애물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병사들은 서태후의 관이 있는 지하공에 도달하여 도끼와 총검으로 관을 열었습니다. 서태후의 관에는 알려진 것처럼 사망한 지 20년이 된 시신과 그것과 대조적으로 여전히 빛을 내는 많은 보석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서태후의 입에서도 빛이 새어나왔는데 야명주라는 보석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서태후 관 속에 넣어졌던 부장품은 한관 이현영과 그의 조카의 저서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대충 이랬습니다. 관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것이었고 관의 바닥에는 금실로 직주한 진주알층이 몇 겹 깔려 있었고 시신 머리맡에는 옥으로 조각된 연꽃잎이, 발치에는 분홍색 전기석으로 조각된 연꽃이 있었습니다. 서태후는 9개의 진주가 달린 봉황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과 옥으로 만들어진 27점의 부처상, 양쪽으로 에메랄드 조각품들, 발치에는 옥과 비치로 만들어진 수박들이 있었고, 스윗 멜론들, 그리고 옥으로 조각된 유명한 배추 조각품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보석으로 만들어진 200점이 넘는 복숭아, 자두, 살구, 배추가 있었고 오른쪽에는 옥으로 만들어진 코랄트리가 있었습니다. 또 옥으로 만들어진 말이 8점, 옥으로 만들어진 아라한이 18점 등 모두 합하면 700여 점이 넘었습니다. 그 위로 4리터의 진주와 2200개의 보석들이 관 속으로 부어져 있었습니다. 서태후의 관은 이 모든 것이 들어갈 정도로 컸습니다. 서태후 머리에 봉황관에 달린 진주 9개 중에서 8개는 보통이고 하나는 매우 굵은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것은 서태후가 입안에 물고 있었다는 야명주입니다. 그들은 서태후의 입속에 있는 야명주를 빼려고 했지만 잘 빠지지 않아 결국 시신을 훼손하여 꺼냈다고 합니다. 야명주는 야밤에도 백보 안에 있는 사람의 머리카락을 비춰준다는 전설 속의 보석이었습니다. 야명주에서 나오는 빛의 정체는 바로 돌 속에 들어있는 극소량의 방사성 원소로 인해서임을 현대 과학이 밝혔지만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말 그대로 신비의 돌이었습니다. 특히 서태후의 입에서 나온 것은 두 조각으로 분리된 것이었는데 결합시키면 미묘한 녹색 빛을 방출하여 주위를 환하게 했고 분리시키면 마법처럼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것의 기원은 인도 무굴 제국의 한 왕이 자신이 사랑한 에게 주기 위해 슈퍼 다이아몬드 원석으로 만들었다는 전설이 있는 것으로 불가사의하게 인도에서 사라진 후에 영국을 통해 걸릉제 제위 25년이 되던 1760년 걸릉제의 손에 들어갔고 그것이 계대손손 이어져 서태후까지 내려왔습니다. 참고로 도굴범들은 서태후릉에 이어 걸릉제릉, 강이제릉까지 도굴을 시도한 끝에 걸릉제릉은 성공했고 강이제릉은 실패했습니다. 도굴된 부장품은 수십 상자에 이르며 서른대에 탈 것으로 실어날랐다고 합니다. 이 당시 에피소드 중 하나는 순대닝이 걸릉제가 걸치고 있던 수위는 보잘것 없다고 생각하고 집어던지고 갔는데 그것은 혼날 경매에서 1억 3천만 위안 우리돈 240억에 낙찰되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직후에 청나라 독능이 도굴되었다는 소식이 들불처럼 퍼져나갔고 청황실과 많은 단체에서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도굴범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순대닝은 장제스의 군사정보국장 다이리를 통해 많은 보물을 상당수에게 살포했고 결국 처벌을 면했습니다. 잘 알려진 것만 언급하면 숭조원 중화민국 정치인에게는 에메랄드 수박을 다이카사에게는 가장 굵은 진주 고슬 2개를 옌시산에게는 많은 금을 허잉친에게는 검을 주었고 장제스에게 걸릉제의 굴용검을 장제스의 아내인 숭메이링에게 야명주를 다이리를 통해 전달했다고 합니다. 순대닝은 국공내전 중 공산군과 싸우다 포로로 잡혔고 1947년 병사했습니다. 야명주의 행방은 이후에도 대중의 관심사였는데 그것을 받았다고 하는 숭메이링에게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장제스가 죽은 후 미국으로 건너갔고 그것의 존재에 대한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설만 무성했는데 그녀가 군자금 마련을 위해 미국의 억만장자 록펠러가의 개인 박물관에 팔았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록펠러가는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숭메이링은 말년 인터뷰에서도 그것을 부인했고 2003년 미국에서 죽었습니다. 청보물에 많은 것이 그런 것처럼 야명주는 어디에서도 나타나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애초에 야명주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말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배달사고입니다. 다이리가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순대냥이 장제스에게 전달해달라고 했던 걸룡재의 구룡검이 다이리가 1946년 비행기 추락사고로 죽었을 때 현장에 있었습니다. 장제스에게 전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고려하면 야명주 역시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야명주는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는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에 나오는 야명주 사진은 일반적인 사진입니다. 서태후릉은 도굴 사건 이후 적어도 두 차례에 걸쳐 재정비되어 겉으로나마 제 모습을 갖추었고 내부가 대중들에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